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차 전지가 거의 급등하고 있죠. 이번 주 2차 전지 반등 가능성 얘기해 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사이다 한 박스까지 배송을 해 주실 정도로 배터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월요일까지 이러한 배터리 소심발언 해 주셨고 오늘장에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강세 삼성 SDI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역시 강세에 현대차가 3에서 4%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요. 해외시장 양호 국내장 급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해외시장 양호는 이게 슬슬 약간 변화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확 나온 건 아니고 어제 나스닥도 결국은 또 막판에 올려놨는데 이게 원래 어거지스러움은 안 되는데 이런 차트가 원래 이게 자주 나오는 차트는 아니에요. 내가 전문가 참 오래 했는데 이런 차트는 바닥을 탈피할 때 나오는 차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점이 일정하고 밀렸다 당겨놓고 밀렸다 당겨놓고 이게 60분보다는 120분봉으로 보면 또 확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주로 강조를 해주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떤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나스닥은 여기 딱 고점을 딱 막아놓고 지금 벌써 며칠째 급락시키고 올리고 급락시키고 올리고 급락시키고 올리고 이런 과정이 여기도 한 번 있었거든요. 여기도 이거가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오늘 뭐 고미란 앵커가 2차전지 좀 얘기 좀 했지만은 아 이걸 신의 한 수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될지 근데 내가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나스닥은 조종을 받는 게 좋고 대신 조종을 받아도 이 만칠천을 안 죽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눌리기만 해주면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다시 치고 가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것만큼 가면은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어떤 이런 그림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아 이종복이라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만천하에 이토마토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좌우당 간 억지스럽게 어제도 또 죽이다가 올리고 죽이다가 올리고 대신 다우하고 독일은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우하고 독일은 지금 보면 이제 넘어갈 때가 된 거고요. 넘어가줘야 되는데 뭐 어쨌든 좌우당 간 해외시장 양호라는 얘기예요. 해외시장 양호인데 나스닥은 변동성이 있는 양호고 다우 쪽하고 독일은 안정적인 양호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제 연준 의원은 메파, 아주 발톱이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걸 딛고 일어났다라는 거. 사실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지난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 고용지표 나왔을 때 실시간 전략으로 내가 그 실시간 지표 해석해 주면서 미국장 분석해 준 게 그게 원래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차 전지보다. 그런 어떤 시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파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시세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 간 그래서 2차 전지, 자동차 등 강세에 울분의 2차 전지라고 쓰면 안 되고 아마 분명히 이토마토 또 썸네일도 2차 전지도 쓸 텐데 오늘 신의 한 수가 있으니까 그때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다만 지난주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편을 들어줬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나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할 소리를 했던 거라는 거 그걸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는 각인을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어쨌든 각인은 됐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이제 추세 패턴에 따라 탄력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화면에 삼성전자 뭐 나는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7만 5천 원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거래량 2만 케이 가까이가 터지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지수, 지속적으로 강세 가기를 바라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스코 홀딩스 양호하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도 보다 보면 거래량이 아직 미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단점인데 오늘장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보다시피 2차전지의 포스코를 필두로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뭐죠 여러분 LG화학 이노베이션 등 LG에너지가 조금 더 세게 가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시가상의 2차전지가 강하면서 강하면서 반도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양호하고 양호하고 자동차의 현대차가 결국은 25만 원 근처까지 강세를 주면서 계속 엔드입니다. 금융주마저도 강하고 있는 원래 더 멋질라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이 명절이니까 주식하는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좋으려면 이 현상이 지속되는 거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냉정함을 일반인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만은 냉정하게 판단하면 최근에 급등한 금융주나 접 PBR이나 이런 애들을 욕심내면서 가는 거는 뒤통수 분명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 라는 얘기는 좀 짚어드릴게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들 돈 버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게 좋다. 그러나 짚어줄 건 짚어준 건 다 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2차전지로 갈게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10%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래가 좀 서 있죠. 이거는 에코프로가 쏘아 올린 거예요. 근데 액면 분할이라는 재료 같은 걸 굳이 놀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나는 보통 지금 2차전지를 사람들이 까고 그러는 게 고평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레포트를 내놓는다고 해서 가격을 싸게 보이면 별로 더 안 좋죠. 예전에 내가 삼성전자도 이거 액면 분할한 게 악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삼성전자는 고가조로서의 어떤 고귀함을 유지했으면 변동성도 이렇게 세게 안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 쪽은 재료가 있으면서 거래가 확 실려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거래가 확 실려버리니까 한 방에 뚫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포스코가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포스코 퓨처도 거래량이 없는데 지금 7%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거 만약에 거래량이 100만 주에서 200만 주 터지면요. 진짜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럴 확률이 좀 있는 위치인데 가격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있는 위치인데 그 매기를 매수세를 억지로 막 누른다 하는 내가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썼습니다. 포스코 쪽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거래량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가격은 이미 무지하게 싼 가격입니다. 내가 포스코딩스 갖고 좀 얘기를 했지만 포스코딩스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최근에 급등한 주식 중에 과연 몇이나 되느냐 내가 뭐 이런 얘기도 좀 각인을 시켰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고 그다음에 여기 실시간으로 하나만 놓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는 탄력이 추세 패턴에 따라 탄력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한쪽에서 매개가 확 붙어버리니까 다른 쪽이 같이 간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WPC라는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WCP 이것도 내가 긍정으로 좀 봐줬는데 오늘 밑장 빼기 하다가 나한테 걸렸습니다. 이 주식도 누군가가 지금 누르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게요. 이런 주식을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을 이런 주식을 그런데 이게 억지로 눌러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내 앞에서 밑장 빼는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용납이 돼도 그리고 또 여기 어제 세게 올라갔던 덕산이나 이쪽은 약간 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어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반도체는 얘기를 못 했는데 반도체는 두 번째 판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오름세에 눈에 띄고 있는 게 이 성장주와 또 저 PBR주 차별 없이 오르고 있는 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너무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신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355 돌파 355 돌파 352 지지 체크인데 이번 주 내가 시장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지나주에 줄 때 위로 353 플러스 마이너스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냐면 지금 지수가 이제 353에서 353 플러스 마이너스면 355까지 들어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금융주 쪽 하고 지주사 쪽 최근에 폭등했던 저 지주사들이 만약에 지금 빌빌거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항생은 항생하고 중국이 최근에 이중바닥형으로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비리비리 했었으면 포스코 홀딩스가 10%가 올라갔을 거고 포스코 퓨처가 15%가 올라가고 에코프로 BM은 20%가 올라가면서 니들 나 깠지? 내가 어떤 주식인지 보여줄게? 아마 이랬었을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나눠 먹으니까 나눠 먹으니까 이 정도 수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추세 패턴의 중요성 2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니까 움직일 때 365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 아직 별로 안 되죠.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중복이가 밥만 먹으면 실시간 시청자 2500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는 게 그게 건방 떨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종합주가 지수 2500 돌파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2800을 만약에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최근에 불어닥친 저 가치주들이 약간 눌리고 자동차 그 다음에 금융 정도 그쵸? 네 같이 가지고 삼성전자 팔만전자로 가주고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제일 세게 갈 게 뭘까요? 종합 만약에 2800 쪽으로 만약에 종합을 올리고 싶다면 제일 세게 가야 될 건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반도체 얘기 한다고 했으니까 반도체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이오테크닉스하고 한미반도체서부터 어제 좀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했지만 얘들은 계속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일종의 가치주 VS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일까지 만약에 이 기세가 이어지면 내일 쪽에서 약간 저쪽이 눌리고 요새 눌렸던 2차전지와 반도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애들이 올라가주면 금상첨화의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정도 한번 타진하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금상첨화의 장이 될지 2800까지 이달에 내다보시는 건지 시내 한수에서 좀 더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었지만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있어서 금요일 미스터 진단이 없네요. 시내 한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준복 전문가의 시장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620선 부근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820선 부근입니다. 오전장 계속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